쭈쭈쭈 오징어 한입이 가능하겠어요? 한입이 가능하겠어요? 양념은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진다고요? 어금니로 찍어야할 것 같은데? 어금니로 찍어야할 것 같은데? 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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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거워 시고 고마워요 아니요 아삭아삭 양념장 고춧가루 참기름 고추냉이 마요네즈 양념장 고춧가루 다 먹고 짠을 한다고요? 다 먹고 짠을 한다고요? 다 먹고 짠을 한다고요?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설기님 어떠셨어요? 오늘 먹방계의 데스타이신 김산민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먹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설기님 다음에도 초대하면 나오실 건가요? 아 네 저는 통단문지만 아니면은 아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오늘도